오후 2시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텅 비었습니다. 왼쪽엔 민주당 위원 9명이 나왔는데 오른쪽 국민의힘 위원석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까지 야당 10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전파합니다. 첫 안건은 최상병 특검법안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수사 대상이 크게 3가지였죠.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대상이 6개로 확 늘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특검법안을 곧바로 법안 소비로 보내 심의에 들어갑니다. 통상 법안이 올라오면 20일에 숙려 기간을 두지만 이것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에 들어간 겁니다.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에 나가야 될 겁니다. 법사위 문이 열리자마자 야권이 특검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부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 의원님, 최상병 특검법안은 민주당은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 이유는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 뜻이 밝혀졌죠. 그리고 최혜병이 순직한 지가 다음 달 19일이면 만 1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게 밝혀졌습니까?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이른바 대통령과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다. 세 번 했고 그때 사건 기록이 회수되어 오거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거나 항명죄로요. 기소되지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정황상 개입한 게 아니냐, 또 축소나 은폐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으로 밝혀야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어떤 혐의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번 21대 때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쓰셨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걸 또 폐기시켰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이제 22대 국회의 첫 당론 법안으로 우리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절차에 오늘 법사위가 돌입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은 법대로 국회가 운영이 되고 과거의 관례, 관례보다 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생산적이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국민들이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 민주당이 지금 앞장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누가 집권당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구성도 하고 꼭 필요한 개혁이법들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위원님. 그런데 이제 특검법안에 대한 심사에는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는데 그렇다면 아예 법사위에 전면적으로 들어가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따라 움직이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당연히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조속하게 원구석에 합의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일방적으로 독주하게 되는 현재 국회 상황에서 지금 108석의 소수정당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과거 21대 국회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 국회 보내기까지 통과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재의 요구가 되기 때문에 108명 중 8명의 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에 따라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의 원구석이 교착화된 상황과 별개로 최해병에 관련된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도 미진하면 특검을 먼저 요청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여당과 함께 그 다음 수순에 대한 절차를 나아가는 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안 처리 절차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법사위의 법안 소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가는 그래서 원래는 법사위 소위 전에 숙려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보여 위원님 숙려기간까지 생략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숙려는 이미 충분히 되지 않았나요?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숙려는 충분히 돼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은 국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법안이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거칠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부결로 돼서 찬성표가 많아지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운영위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말씀으로는 일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세 군데 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수석이나 이렇게 불러서 견제 비판하려고 하면 못 나오겠다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과방위는 KBS를, 아니 MBC마저 이제 친윤방송인 KBS로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보이콧 빨리 끝내고 22대 국회 개원하시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네. 김 위원님, 제가 오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야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처리까지 단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라거든요. 맞습니까?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 국회의장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게 된다면 마음먹는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모든 것들이 처리 통과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의 전반기의 모습을 보면 그때 모든 상임위원장, 국회 부의장까지 다 민주당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법안 처리를 충분한 숙려기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 통과시키는데 며칠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 숙려기간과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반대되는 정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기보다도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의 반대되는 목소리를 담아서 숙의하고 논의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꽝꽝꽝 이 법안을 처리 통과시키면서 세상이 변혁시킬 만한 대단한 일인 것처럼 당시 민주당은 자축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귀결됐던 예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먹으면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도 책임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그 아픈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게 됐을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해지겠습니까? 네, 다시 특검 법안으로 좀 돌아가보죠. 21대 폐기법안의 수사 대상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은폐 무마 회유 여부 그리고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을 보면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이 있고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사안 여기에 대통령실이 호주대사 임명 등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입니다. 전현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 찬성 입장입니까? 먼저 우리 개혁신당은 아까 국민의힘은 108석 소수 정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정한 소수 정당은 우리 개혁신당입니다.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영향력만큼은 거대 야당, 거대 여당보다 더 낫다고 보는데 우리 개혁신당은 천하라 원내대표께서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시면서 최상병을 특검 가지고 제안을 하고 여당에다 제안을 하고 만약에 받으면 법사위를 주면 어떻겠느냐까지도 제안까지 했을 정도로 우리 당은 지금 방금 현재도 이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 세 가지 추가된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은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의 불법 의혹이라는 게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호주대사 임명, 사임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고 봐도 됩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한 내용, 정황상 개입 의혹이 있다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통화 직후에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정권 실세들, 정권의 핵심 기관들이 모두 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개입을 하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개입의 실체, 본체가 어디냐를 지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특검법에서는 당연히 저게 들어가야 되고 그 통화 직후에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총선 전에 정말 분노가 터지는 또 계기가 됐는데 호주대사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석연차는 과정들이 우리 최혜병의 순직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또 사건 회수가 되는 과정들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당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임명이 되고 특검보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으면 수사가 진척된에 따라서 정말로 이 수사의 축소와 외압 그리고 은폐 의혹의 핵심적인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자랑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의원님 지금 야당 중심의 입법 활동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거부권 행사가 잦아지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의석의 힘을 갖고 있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때에 대한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숙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 강행 처리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무조건 공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법안까지도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었다면 이게 너무 과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진행됐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국민적 여론을 얻어가는 게 결국 정치의 본연의 힘이 될 텐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 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최상명의 어머니가 언론에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 거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지지부진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서 심정을 적어본다.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 의원님, 지난주에 대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썼다고 보세요? 저는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분께. 혹시 대전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 물론입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머니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년 정도 참으셨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고 해서 하루빨리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께 온전하게 최상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그 묘역만 보면 사실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꼭 가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어머니의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역시도 특검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밝혀야죠.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시작하자마자 저희들이 민주당의 당론 1호로 법안으로 낸 겁니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저런 절절한 편지를 쓰신 걸로 봅니다.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혹은 커지는데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보수 정권을 자청한다면 국군 장병, 해병대원의 이리 억울한 죽음을 먼저 나서서 밝히겠다고 나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병대 전후에 그 절절한 목소리 못 들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겠다. 폐기된 다음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말 심판, 제가 차마 그 용어가 너무 강경해서 제가 쓸 수 없는 단어까지 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정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이 또 저들이 발의를 하고 국회에 통과됐는데 좀 전에 대통령실에서 힘자랑 이 표현이 맞습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 무슨 뭐 지도부의 한 사람은 수백 건도 쓸 수 있다. 그러면 되묻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과 합의해서 국정운영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야당하고 협조 한 번 받았습니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법다로 처리되고 국민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벌써 14번 썼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썼습니까? 특히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관련된 특검법이나 특별법을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전후에 대해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부권 계속 쓰고 이런 법안마저도 또 폐기시켜버리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 거부할 날 멀지 않아 옵니다. 네, 최상병 어머니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명예회복과 선처도 요구를 했거든요. 어제 박대룡 재판이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분에 충실했던 군인은 재판을 받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최혜병 죽음에 책임이 있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사람들은 승진하고 총선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 박정훈 대룡을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보여부 회원님, 지금 조국 대표는 국방위 소속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특검과는 별개로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사안을 따질 예정입니까? 네,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 나온 뒤로 저희는 바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전화 압수수색해라,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빨리 확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